유엔 총회 회의에서 한국이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 등 군사협력 문제를 거듭 지적하며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러시아는 유엔의 대북 제재 무용론을 주장하고 북한은 잠자는 호랑이를 건드리지 말라며 반발했습니다. 첫 소식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레식 무기를 주제로 열린 23일 유엔 총회 1위원회 회의장. 제네바 주재 한국 대표부의 윤석미 차석 대사는 최근 강화되고 있는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 등 군사협력 문제를 정면으로 지적하면서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 같은 한국의 지적에 먼저 러시아가 반발했습니다. 러시아 대표단의 안드레이 벨루소프 부단장은 러시아와 북한의 양자협력은 유엔 헌장과 국제조직의 목적과 원칙에 전적으로 부합한다고 주장하면서 느닷없이 유엔 헌불이 대북 제재에 무용론을 내세웠습니다. 러시아는 지난 10일 유엔 총회 회의에서도 우리는 대북 제재가 그 유용성을 완전히 소진했으며 북한의 핵 프로그램 폐기나 중단을 보장하는 데 소용이 없음을 보여줬다고 확신한다며 대북 제재 무용론을 주장했었습니다. 최근 북한과의 군사협력을 강화 중인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와 관련해 노골적으로 북한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이크를 이어받은 유엔 주재의 북한 대표부의 김인철 서기관도 북러협력은 호해적이고 간섭할 사안이 아니라면서 반발했습니다. 마이크를 이어받은 유엔 안보리의 대화와 관련해 노골적으로 관계가 있습니다. 러시아와 북한의 반발이 이어지자 한국은 재반박권을 얻어 러시아도 찬성한 유엔 안부리 대북 결의를 거론하면서 북한과 러시아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한국은 전임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과 2021년에는 북한의 일방적인 주장에 반박권을 활용한 대응을 하지 않았거나 반박권을 행사해도 이곳은 그 문제를 논의할 장소가 아니다라며 북한과의 논쟁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반박권과 재반박권을 적극 활용하면서 북한의 일방적인 주장에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비오이 뉴스 함재하입니다.